하우. 하 스냄새가. 황후한테 맞아서 온몸이 서한 곳이 없습니다. 나랑 얘기 좀 해요 황후. 나 할 얘기 없거든요. 비키세요. 잠깐이면 됩니다. 가지 말아요. 황후. 미안해 엄마. 얼마나 아팠을까. 얼마나 추웠을까. 불쌍한 어려움. 아! 정신 차려 이 개자식아. 세상 사는 게 우스워? 장난 같아? 남들은 네가 던진 돌멩이에 배가 찢겨서 피눈물을 흘리는데 넌 그렇게 살고 싶어? 죽이라던 여자가 속도 없이 들어와 달리니까 내가 만만해? 그래서 이래? 이 개또라이 말미절 개배비 같은 새끼가 진짜. 한 번만 더 건드려봐. 안 참을 거니까. 아! 황호! 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? 왜 넌 나한테만 어렵냐고. 천우비한테는 쉬우면서.